안녕하세요 빵떡입니다. 오늘은 KFC의 여러가지 메뉴들로 한번 준비해봤어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좀 더 좋아해요. 저게 맛있을 거 같아요.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이렇게 맛있는 모르는 중입니다. 진짜 맛있다. 고소와 고소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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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하고 오레오리 너무 맛있어 조합이 다리는 중 조합이 되게 잘 어울렸어요 그래도 양념이 잘 어울렸어요 소금은 없어서 꼬리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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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아프리카 아프리카 역시 내 입에서 어우.. роз니크에 비벼먹으면 맛있겠죠? 드디어 먹으러 고마워 토마토 수고하진 вами 먹으러 왔어요 둘 다 먹기엔 더 겹치지 않는다 너무 맛있다 조금 더 먹었다 치즈는 꽤 나왔던 것 같다 치즈는 과일에 더 겹치지 않는다 치즈는 과일에 더 겹치지 않는다 치즈는 더 멀리에 더 겹치지 않는다 치즈는 다 먹지 않는다 치즈는 너무 맛있다 치즈가 secondly 치즈는 더 맛있다 치즈가 정말 안좋아 바삭바삭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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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청양고추 고소한 식감 شكرا 너무 맛있었어요 완전 아삭아삭 오오. 고소한 맛 오리지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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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나는 멀리서 먹은 것 같아요 나는 집에서 먹음을 먹으면 좋겠어요 나는 날아가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는 날아가는 것 같다 나는 날아가다 나는 날아가다 나는 날아가다 나는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날아가다 고소한 고춧가루 시원한 말은 이 새우가 평소를 먹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생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... 한입에 한입에 해 주신 소금이 한입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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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을 하셨습니다. 하이구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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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을 더워줄게요 솜라 팽이버섯 매콤한 치즈 치즈 에이 roz기 이렇게 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맑지 않네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마야 엄마가 온거같아요 엄마가 온거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고기 엄마가 고기 엄마가 고기도 잘 먹어요 엄마가 고기 엄마가 고기가 고기맛 고춧가루 도룽 너무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서 맛있을땐 좀 더 맛있을땐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땐 하지만 마요네즈 힘이 도와드릴게용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